1,2,3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만큼의 가슴이 앞에 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지효 네, 간단한 핑크 것들만 나왔어요 네 1, 2, 3 1, 2, 3 렛츠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진짜 등산하러 갔는데 1, 2, 3 1, 2, 3 1, 2, 3 2, 3 2, 3 2, 3 2, 3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촬영하는 광고는 파워풀 엑스라는 크림이에요.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전파스 동전파스 자석도 있습니다. 이 상표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등산복이냐고요? 이거에 맞는 의상을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역동적이고 액티비티하는 의상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지금 입었던 거는 등산을 지금 진짜 남녀로서 누구나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등산하고 났을 때 혹은 뭐 다른 운동을 하고 났을 때 근육통이나 뭉침이 있었을 경우에 그걸 이제 아 풀어주면 싸운 한 것 같은 또 따뜻한 열감도 있고 뭐 그런 의미에서 등산 보이죠. 등산 좀 하고 왔습니다. 실내 등산. 아니 이건 목에다 왜 붙이고 있는 건데 두 피로 좋아요 파워프렉스 5행시대요? 파! 파도가 친다. 파도가 친다. 벌써 어렵죠? 워! 워킹을 하드. 아 파도가 친다 워킹을 하드! 좋아요. 이제 점점 어렵지? 풀! 풀장에서. 엑! 엑스 반도. 그래서 해보자 스! 트러스트 받는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파도가 친다. 워킹을 하드. 풀장에서. 엑! 엑스가 노래를 부릅니다. 스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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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잼. 오케이 그래서. 자! 오늘 어쨌거나 제가 되게 즐겁게 촬영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늘 광고 촬영 현장은 액팅하는 사람들한테 힘을 많이 실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한테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주셔서 덕분에 즐겁고 활기찬 이름에 걸맞게 파워풀하게 즐겁게 촬영을 잘했습니다. 뭐 아까도 어떤 인터뷰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도 알고 있는 브랜드였고 이전에도 제가 직접 써놨던 브랜드였는데 이렇게 감사하게 같이 이번에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기분도 좋고요. 그리고 또 빨리 써보고 싶은 마음도 파워풀액스와 함께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녁 메뉴 추천. 오늘의 저녁 메뉴 추천은 비도 오고 슬슬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스파게티. 세 polarization 추측 просé 슬슬 말 라마 구멍 구멍 ness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